자, 이번에는 쌍승무를 또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The next is Korea's traditional dance called 승무. 네, 쌍승무는요, 조선의 마녀 궁중춤 장인이었던 이장선 명인과 조각녀 명인에 의해서 이어진 전통 승무입니다. 자연스러운 목적과 두 명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type of 승무 has only one performer, but today there will be two. The master, 리장선, and 조감렬. They will show the harmonious movement as like one performer. 자, 쌍승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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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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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